안녕하세요. 또 상담 메일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팀노바에 관심이 많은 수도권 사는 대 전공 졸업자면서 군대를 아직 갔다오지 않은 스물렛 빠른 구륙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 입대 문제로 고민에 쌓여있어 이렇게 메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에 지원했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구나. 2018년이니까 그렇죠? 다행히 운 좋게도 공군장교에 합격하여 9월에 훈련소에 들어갔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자진기과를 선택했습니다. 2019년 1월 현재 공군장교 필기는 합격한 상태로 면접을 앞두고 있고 육군 소프트웨어 개발병은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8개월 혹은 19개월을 복무하고 빨리 나와서 취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병을 선택해야 할지 39개월을 복무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장교를 선택해야 할지입니다. 금전적으로 안정적인가요? 안해보다 잘 모르겠네. 만약 둘 다 합격한다면 특기병은 19년 4월에 입대하여 2020년 10월 25세에 제대이고 장교는 2019년 3월에 입대하여 2021년 6월 26세에 제대하게 됩니다. 장교가 안정적이라 말한 이유는 제대 후에 팀노바에 다니려고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특기병을 제대하고 나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은 다음에야 팀노바를 다닐 수 있고 장교로 제대하게 된다면 돈을 모아 나올 수 있어 바로 팀노바에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아까 읽고서 살짝 알아봤는데 170만원에서 190만원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나의 블로그만 그냥 봐가지고 제가 그쪽엔 관심이 없어서 그 정도면 많이 주긴 하네요. 많이 주긴 하네요. 육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준다 이거죠. 제가 팀노바에 다니고자 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아웃포 때문도 있지만 팀노바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팀노바 팀장님의 가치관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경력자가 아니면 IT 강사로서 일하기 힘들 거란 생각을 깨고 팀노바 수료자분들이 팀장으로 일하는 모습에 설레였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 틀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릴게요. 일단 경력자가 아니어도 임금이 짜면 그냥 전공자면 그냥 뽑는 그런 학원들 많아요. 강사가 되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강사들은 절대 아니죠. 경력이 전혀 없고 개발 경험이 전혀 없고 그냥 싸고 국비전에서 그렇게 뽑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고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자코리아나 이런 곳에서 IT 강사 해가지고 강사 뽑는데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막 뽑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노바에 온다는 건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진 않아서 표정이 좋진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팀노바에 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글쎄요. 저희가 TO가 일단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수 학생 중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수 학생이라도 별로 강사에 꿈 없는 애들한테는 애초에 손을 뻗지 않고요. 관심도 없고 서로 이제 자기가 좋은 대로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래서 뭐 그때 기회가 있으면은 함께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팀노바 팀노바 자체에서 가치관이 맞다. 저희 좀 냉정한데 그 냉정한 걸 좀 좋아하시나 보군요. 아무튼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는데 그 채용 문제는 확실하지 않아요. 여기서 일할 수 있다, 없다는 저희 까다로워요. 아무튼 일단 제 생각에는 질문 밑에 따로 있네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 앞으로 1, 2년 3년대에 팀노바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여기 와서 우수 학생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가끔 물어볼 때 있어요. 혹시 뭐 강의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은 팀노바는 개발과 강의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그리고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느냐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진짜 수업을 들어보면 대부분 분위기가 싸해요. 생각보다 빡세 보인다 이거죠. 많이 힘들어요. 사실 별의별 일도 많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알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일단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고 관찰력이 좋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말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도 잘해야 되고 생각보다 저희가 지금 파트장으로 뽑은 친구들이 좀 까다롭게 선별된 친구들인 건 맞아요. 물론 이제 뛰어난 친구들도 더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친구들은 강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팀노바랑 안 맞은 친구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데 일단 우수 학생들이 확실히 확실히 좀 가능성이 높죠. 저희도 채용 저희 돈 들여서 채용을 하는 거고 이제 잘못 뽑으면 학생들 퀄리티에 문제 생기니까 보통 그래요. 일단 저라면 장교도 나쁘진 않은데 거의 2년 20개월 정도 더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20개월이면 1년 8개월이죠. 1년 8개월인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20개월 동안 장교로 모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모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장교가 월급이 170에서 180이 맞다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난 솔직히 이 선택이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 저라면 빨리 나오는 쪽을 선택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가진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설프게 알바 하는 것보다 170, 180 월급 받고 거기 장교로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양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군대도 병특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했을 때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장교 출신인 친구들이 돈 모으고 와서 팀누바에서 공부해서 주려한 케이스들도 꽤 있고 그런 거 보면 저는 이거는 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갔다 와서 특별한 기술이 있다. 근데 지금 제 상태면 당연히 빨리 갔다 와서 다른 일을 하겠죠. 그냥 일을 개발자로 일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없는 상태시면 그런 기술이 현재 없는 상태시니까 그러면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전공자신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바로 구직을 할 수 있으면 2년 동안 구직해서 모으는 돈이 저것보다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력이 2년인 상태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직할 때 조금 더 연봉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장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엄두가 나신다면 소프트웨어 개발병을 하신 다음에 바로 구직을 할 것 같아요. 저같으면 구직을 해서 구직해서 돈을 모아서 팀루밍에 올 것 같아요. 저같으면 물론 이제 높은 연봉은 못 봤지만 어깨 분위기는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어디든 가서 일을 하면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장교는 생각보다 긴 것 같긴 한데 장교도 한 진짜 17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씩만 모은다. 그래도 3900만원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 못하겠네요. 사실 이거는 제가 결론을 내리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본인이 직접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어... 이거는 저라면은 그러니까 1번안 제가 정리만 해드릴게요. 1번안은 빨리 갔다 와서 빨리 현업 진출을 한 다음에 돈을 모은 다음에 팀루바에서 레벨업을 한다 라는 플랜이고 2번은 그냥 ROTC에서 오래 오래 있다가 온다. 개발반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온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번안도 나쁘진 않은데 2번안이 안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ROTC 가는 게 돈을 모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 그렇지만 똑같이 고생할 거면 한 1... 지금 20개월이면 1년하고 반이죠. 1년 반은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좀 더 적게 모으긴 하겠지만 좀 어설프기라도 그래도 전공자니까 어설프기라도 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도 평생 일할 직업은 일찍 진출하는 게 저는 조금이라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장교에 그 돈을 모으는 양이 무시는 못할 것 같네요. 한 달에 100만원씩만 모아도 3,900만 원이니까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어떤 게 자신에게 맞는지 내가 당장 일할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장교를 선택하는 게 맞고 내가 군 제대에서 바로 바로 일할 어설프기지 어설프어도 그래도 바로 일해보겠다 경력을 빨리 쌓아서 나는 그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일찍 진출하겠다 라고 하면 저는 전자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소프트웨어 개발병원 저라면 소프트웨어 개발병원 선택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도전적이라서 좀 물모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그런데 성격이 만약에 그런 게 좀 안 되고 좀 안전지향형이면 롯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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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관심도 많아야하group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걸 봅니다. 꼭 원한 다고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저희도 기업 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제 33 Газ권 예전에는 팀 노바에 들어오기 쉬웠는데 이제 팀 노바에 하게 이제 강사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좀 잘 해 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까다로워 지는 건 사실 인거 같아요 아무래도 기준 hoe 노파 주고 팀이 있어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더 까다롭게 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그래도 한 3년 뒤에 일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오셔서 다시 물어보시면 그때 답장 다시 제대로 드릴게요. 아니면 학생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일단 중요한 건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개발 능력 그러니까 히스토리 그러니까 저는 징징대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힘든 사람 정말 많고 말 못하지만 힘든 사람도 되게 많고 되게 많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연파리한 사람 별로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제일 불쌍하니까 나한테 잘해줘.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그 사람이 결과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 어떻게 나왔는가 첫 번째 그걸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가 그걸 보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잘 안 지켜 이런 애들 사실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서 그런 친구도 안 좋아하고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에 대한 관찰력이 좋아야 돼요. 관찰력 좋아야 되고 관심이 많아야 돼. 그래야 이제 코치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 외적인 거는 도와줄 수 있는데 그리고 자아 성찰 능력이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자아 성찰 능력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어떤 문제가 있고 누군가를 파악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능력인데 뭐 그런 거 등등등 그리고 똑똑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똑똑하면 좋고 일단 인간에 대한 존중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조금은 약간은 시니컬한 면도 있어야 돼요. 좀 냉정한 면도 있어야 되고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